안녕하세요. 명품 따라잡기의 림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뭘 만들어볼까 하다가 제가 디자인을 좀 서치를 하다가 우와! 너무 예쁜 원피스를 발견했어요. 이 원피스는 누가 입어도 날씬해 보여요. 누가 입어도 제가 장담하는데 누가 입어도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를 가지고 왔어요. 자 민바 뭔 디자인인데? 라고 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디자인이에요. 이런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아워글라스를 만들면 날씬해 보인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허리는 들어가고 가슴과 힙은 펑퍼짐하게 퍼지게끔 하면 무조건 날씬해지는 콜라병이 되는 거죠. 이 디자인이 그래요. 이 디자인이 9988 다 입으셔도 허리 라인을 내 허리 맞춰놔도 위에는 커요. 밑에 셔링 잡아서 풍성해요. 무조건 날씬해 보여요. 와!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라고 꼭 듣는 디자인 원피스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면 보트넥이에요. 보트넥에 바토넥이라고 다하고 보트넥 옆으로 쭉 판넥이에요. 그리고 뒷지퍼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허리 밴드 같은 요크를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소매는 어깨를 드롭시켜서 어깨부분에 셔링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허리하고 밑에 부분에도 셔링을 잡았어요. 만들기도 쉬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설명 잠깐 해보고 패턴 따 볼게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명품은 굉장히 L로 시작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고 가격은 한 100만원 정도 하는 플레어 드레스라고 하는 디자인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의 허리 부분에 요크 아니면 벨트 같은 요크를 위하고 아래랑 분리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셔링을 총총하게끔 넉넉하게 넣었어요. 자 밑에 부분 기장 밑을 보시면 굉장히 넓죠. 밑을 굉장히 넓게 해서 하늘하늘하게끔 닌넷으로 만들었어요. 위에 부분은 그거에 비해서 셔링 분량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풍성해요. 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네크 한번 볼까요. 네크는 원목, 목을 약간만 파면서 옆으로 좀 많이 팠어요. 이걸 흔히 바토넥이라고도 해요. 자 옆목을 충분히 파서 입었고 소매를 보면 소매를 조금 더 뒤탈하게끔 볼게요. 소매를 보면 가오리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 주름을 한 3개 정도 잡았고요. 이런 식으로 가오리 스타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넉넉하고 편안해요. 뒷부분을 잠깐 살펴볼게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밴드, 요크를 하나 끊었고요. 지퍼를 지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셔링도 밑에 부분, 스커트 부분은 넉넉하게끔 셔링을 많이 넣었고요. 윗부분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넣었어요. 자 밑에 기장, 스커트 기장 보면 밑에가 넉넉하죠. 굉장히 넉넉하게끔 돼 있어요. 소매 부분에도 주름이 지금 어깨 부분에 주름을 잡았고 어떻게 보면 레글런, 돌망, 이렇게 가오리라고 하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운 원피스, 드레스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만들어 입어보시기 바라면서 패턴 뜨는 영상 보실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디자인 만만하죠? 옆에 주머니도 하나 딱 넣었어요. 만만한 디자인, 그리고 입으면 예쁜 디자인. 원단은 뭘로 해도 다 예뻐요. 어느 정도 얇은 원단으로 하는 게 예쁘겠죠. 린넨으로 해도 되고, 폴리로 해도 되고, 면으로 해도 되고 어떠한 원단으로 해도 예쁜 우리 셔링 원피스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셔링 원피스 패턴을 떠볼 거예요. 자 패턴을 떠는데 패턴을 뜨기 전에 밑에 기장에서부터 5cm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선을 하나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뒷판 5사이즈 원형을 가지고 와서 뒷목점이랑 밑에다 5cm 올린 데랑 맞춰주신 다음에 카피. 자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품은 9cm 정도 나갈 거예요. 9cm 정도 나가서 똑바로 체크를 하세요. 자 9cm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허리에서 끊어져서 벨트 부분이 나갈 거잖아요. 벨트 부분이 나갈 거예요. 자 벨트 부분은 허리에서부터 3cm 올려서 체크. 자 3cm 올려서 체크를 해 주셨어요. 3cm 올려서. 자 여기가 등길이 패턴 원형이었죠. 여기서부터 3cm 올려서 체크. 여기서부터 6.5cm, 6.5cm 체크. 2.5cm, 2.5cm, 2.5cm를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벨트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는 됐어요. 밑에 부분은. 여기서 와서 여기 끝부분에서부터 2.5cm, 1인치 2.5cm. 여기서부터 2.5cm를 올라가시고 요 끝점과 요 끝을 쭉 연결, 쭉 연결만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2.5cm 정도, 1인치 정도로 올린 다음에 끝점과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 끝부분은 6cm 정도 보트랙이기 때문에 옆에 6cm 정도를 팔 거예요. 6cm 정도를 원목에서 6cm 정도를 팔게요. 그리고 여기 뒷목점에서는 2cm를 내려서 그려주신 다음에 아물자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보트랙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부분에 어깨 부분에 주름을 잡을 건데 3cm 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띄고 2.5cm, 1인치 주름 1.5인치, 1.2cm 정도 띄고 1인치 주름 1.2cm 띄고, 1인치 주름 자 이렇게 주름을 잡았어요. 나중에 주름하고 셔링하고 제가 양쪽 어깨를 비교해 봐 드릴게요. 가봉을 보면서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어깨 끝점서부터 22cm 나갈게요. 8 반, 2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cm, 8 반 그러면은 한 요정도까지 올 거예요. 어깨가 드롭돼서 자 이렇게 나간 다음에 직각을 맞춰주셔야 돼요. 직각을 맞춰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넓이 18cm, 18cm, 7인치, 18cm, 7인치를 나갈게요. 여기 18cm 나갈게요. 여기 소매통, 소매통이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누운 다음에 자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 끝부분, 풍 나간 데가 있죠. 여기 끝부분하고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체를 셔링을 잡는데 옆에서부터 셔링을 잡아오는 것보다는 옆에서부터 5cm를 띄고 여기서부터 셔링을 잡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옆에까지 셔링을 잡으면 옆에가 부해지기 때문에 안 예뻐요. 옆에서 5cm 띄고 여기서부터 셔링을 잡을 거예요. 얼마나 잡을 거냐? 이 벨트 넓이만큼 잡을 건데 이 벨트 넓이가 얼마냐? 우리 허리 둘레요. 우리 허리 둘레가 64cm 정도 그러니까 한쪽에서 16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유로 1.5cm 정도 도와해가지고 그러면 한 18cm가 이렇게 놓을 거예요. 18cm 정도가 좀 맞는 스타일일 거예요. 얘가 5호 사이즈에 뜨는 거예요. 내 허리보다 여유를, 이 허리도 여유는 좀 갖고 가야 되겠죠. 내가 허리가 커요. 그래도 여유는 좀 갖고 가주셔야 되는데 그 여유가 얼마냐? 전체 4cm 정도, 5cm 정도 여유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전체 5에서 6cm 정도. 내가 허리가 좀 크다라고 하면은 7cm, 8cm로 넉넉하게 그러니까 상체가 넉넉한데 밑에 부분도 살짝 넉넉하셔도 돼요. 꽉 타이트하게끔 맞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내 허리 둘레보다 한 1.5cm, 1cm 정도 더 크게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여기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벨트 부분에 해당해 여기 지퍼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뒷부분만 뒷부분에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고무줄로 잡아버려도 돼요. 옆에 부분에 가서 넓은 고무줄로 잡아가지고 뒷부분은 조여서 그냥 부욱 하고 입게 하셔도 돼요. 오늘 저는 뒷지퍼로 가게끔 디자인이 돼 있는 거라서 그렇게 가는데 나는 아, 지퍼 달기도 귀찮아. 뒷부분에 고무줄로 그냥 쫙 당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무줄 당기고 고무줄 넓이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당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고무줄 넓이를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고무줄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앞에 부분은 잘 가는 게 예쁘겠죠. 앞뒤로 고무줄을 하면 너무 부하니까 자, 고무줄 넓이는 여기까지 오고 자, 여기서 요크를 이런 식으로 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이제 지퍼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끊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링 잡았어요. 이게 뒷판이 끝난 거예요. 바로 앞판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 앞판을 떠볼 건데요. 뒷판을 잘라 놓으신 걸 밑에 깔아주시고요. 밑에 깔아주시고 끝에를 맞춰주세요. 끝에를 맞춰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고정 자, 앞판을 앞판 아까 허리선 여기 체크했던 부분 있죠? 허리선도 똑같이 체크 자, 그 다음에 앞판을 데리고 올게요. 앞판을 데리고 온 다음에 똑같이 맞춰주시는데 요 닷 요기 잘 보셔야 돼요. 요기 헷갈려요. 요 닷트만큼 패턴을 내려주셨어요. 자, 내려주신 다음에 카피 요 다트만큼 요 중심, 허리선에서 내려주신 다음에 카피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부분 2cm 내린데 2cm 내려서 자, 허리선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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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를 할 거예요. 요렇게 카피를 했어요. 뒷부분에, 뒷부분 선이 보이는, 요 뒷부분 선이 보여요. 요렇게 하면은 여기 뒷부분 선 있잖아요. 그 선을, 그 선이 어디냐면은 요기가 그 선이에요. 자, 요 끝부분이랑, 끝부분이랑 요기랑 평행하게만 그려주세요. 요렇게 자, 요게 뒤에요. 뒤랑 평행하게끔 그려주신 다음에 옆선 요렇게 맞춰서 쭉 그릴게요. 옆선도 요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허리선에서 3cm 올라가고 3cm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크 부분 만들 거예요. 3cm 올라가서 요렇게 3cm 올라가는데 요크 부분 자, 옆에 부분에 6cm 팔게요. 6cm 파고요. 자,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요기도 그려주실게요. 자, 요렇게 옆선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려주신 다음에 요 점을 고대로 위로 올려서 뒷판이랑 맞춰주세요. 똑바로 옆선도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이제 그렸어요. 그러면 옆선을 옆선이랑 딱 맞춰서 놓으시면은 요렇게 박으면은 얘랑 얘랑 2cm가 차이가 나게끔 되어있어요. 옆선이. 옆선이 2cm만큼 차이가 나게 되어있어요. 우리 아까 다트 분량만큼 차이가 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하면 이 길이가 2cm가 커요. 자, 우리 유장이라고 여기 앞목점서부터 유장이 있어요. 거기가 24cm 정도가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13c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부분에다가 다트를 하나 2cm짜리를 잡아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부분에 요렇게 끊어줄 거예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에서 이 길이가 2cm가 커요. 왜? 2cm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 부분 내려서 그렸기 때문에 자, 원 길이로 치면은 앞판하고 뒷판하고 놓으면 2cm가 다트 차이 나는 만큼 옆에 차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 부분도 자, 얘가 앞판 요크가 요렇게 되어있고요. 2cm 놓고 여기 부분도 6cm 띄고 2.5cm, 반인치 2.5cm, 1.2cm 요렇게 체크한 해서 주름 앞목, 앞패목 2cm 파시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 여기 아까 6cm 팠던 것만큼 파신 다음에 요렇게 파신 다음에 여기를 보트넥으로 요렇게 그려줄게요. 앞에는 조금 파고 옆으로 많이 판 보트넥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주름 잡을게요. 자, 여기를 그냥 잘라주지 마시고 요렇게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 자, 요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 밑에서 나찌 넣고 옆에 부분을 접어줄게요. 접어주신 다음에 요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자, 붙여주신 다음에 이 옆선, 얘도 잘릴게요. 자, 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옆선을 딱 맞춰주신 다음에 잘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주신 거예요. 자, 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판이랑 뒷판이랑 요거는 붙여주셔도 되겠죠. 요 두 개는 붙여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놓으시면은 자, 요기 부분 다트가 아니에요. 여기 부분은 종이를 붙여서 같이 셔링을 잡을 거예요. 요기 부분은 없애줄게요. 자, 끝에서부터 5cm 띄고 5cm 띄고 셔링 자, 요렇게 놓으면은 상의가 끝났어요. 밑에 부분은 너무 쉬워요. 자, 얘네 부분은 벨트 부분이 연결될 거예요. 자, 벨트 부분까지 다 됐어요. 스커트 부분을 한번 떠볼게요. 스커트 부분은 너무 쉬우니까 한번 보실게요. 스커트 기장은 80cm 정도 기장을 놓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기장이 거의 나올 거예요. 80cm 정도를 놓으신 다음에 옆에 부분 자, 원대폭이 우리가 44인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반을 접으면 53cm 정도 53cm 정도로 똑바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자 허리 윗부분 5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허리예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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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5cm 안으로 들어와서 복자로 여기서부터 쭉 요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요렇게 연결할게요. 허리서부터 2cm 내려와서 옆에 부분 15cm 정도 15cm 정도 나아간 다음에 주머니 부분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요기 주머니예요. 자, 옆선까지 주머니 됐어요. 이게 끝! 없어요. 자, 원단폭 그 원단폭을 여러분들이 넓게 하고 싶으면 원단폭이 넓은 거 좀 더 넓게 하셔도 돼요. 요렇게 해서 허리 부분은 여기 밑에보다 조금 좁아지는 게 예쁘니까 5cm 정도 쳐주시면 되고 2cm 내리고 15cm에서 요렇게 주머니 그려주시면 끝! 자, 여러분들 얘가 뭐 이렇게 설명이 쉬워 근데 쉬운 옷이에요. 보기가 좀 어려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자, 어때요 여러분? 패턴도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넓게 해서 셔링 잡으면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본 명품은 굉장히 입기 편하고 지금 바로 입어서 6월달까지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립바는 자주 와요. 자주 와요. 자주 온다고 구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예쁜 옷 쫙 많이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동안 저 립바가 영상을 많이 안 올리다 보니까 많이 땡땡이를 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